정치 좀 아는 단골들의 사이다 디프리쇼 쉿바 총선 후폭으로 인해서 뭐 요즘 안주거리가 넘쳐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무튼 여러분들 안주거리 뜯고 계시죠. 오늘도 법 잘할 박지훈 형님과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브랜드 뉴 단골 믿고 보는 팩트 저격수 김준일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두 분의 조합을 처음 같이 방송하지만 두 분이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심할 때는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사실 오늘 아침에 또 봤어요. 아이고 저러저러. 그런데 저희가 제작진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마 대충 투표를 해보니까 누가 더 형이냐. 누가 더 형이냐를 투표를 해봤더니 그 형이 바로 박지훈 형님이 형 아니겠느냐라는 투표가 다수결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누가 형인지 알 것 같은데 누가 형이신 거예요? 모시주문비 이런 느낌인데 제가 나이는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으신가요? 네. 한 살 많아요. 그런데 74년생들 제가 지난번 얘기를 했지만 김용민, 변희재, 김준일. 김용민, 변희재, 김준일. 강성범까지. 강성범. 그런데 이게 4명 다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아 안 좋아요. 서로 서로. 이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아. 김준일, 변희재, 강성범, 김용민. 일단 고발 취하하고 보자. 그냥 고발을 하고 그래. 그런데 김용민, 우리 형님. 걱정 많이 해주고 계세요. 가장. 원래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거든요. 고발 당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같은 편이다. 지난주에 불과 김준일 형님이 고소를 많이 당하시고 고발을 많이 당하셨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김용민 목사님께서. 일단 오늘 제가 그 자리에 대타로 나온 것 같은데 빨리 쾌차하시기를, 퇴요하시길 바라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서로 디스전도 하고 그랬지만은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은 일이고 또 될 일이 있으면 또 재밌게 뵙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혹시나 고발 건이 또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많이 당하셨다고.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서 김준이 고발하겠다고 한 게 지금 두 건이 있고요. 한 건은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한 건은 최근에 했으니까 이제 수사에 경찰서에 넘어가겠죠. 그거 말고도 사실 제가 방심위, 선방심위에서 저와 관련돼서 방송사가 징계를 받은 건이 일곱 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평화방송에서 그 앵커가 저한테 그 얘기해줬고. 평화방송은 창사일에 처음으로 접점이 되는 거 많았을 때요. 다른 것도 한 여섯, 다섯 개.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진행했던 YTN 거기에서도 간접적으로 제 이름이 언급이 되면서 일단은 존재 자체가 편향이라 인간을 왜 부르냐 이런 얘기를 해 방심위원들이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제가 진행한 YTN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김준일 평론가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중립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본인 잘못은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분류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분류하다가 실패했어요? 법조는 이제 먹었어요. 그래요? 실패했어요? 네. 아 근데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요. 의견 내는 거고 어떨 때 들을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다른 건데 너무 그렇게 개념화 지어올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비판하고 저기도 비판하고 이렇게 여러 대상을 비판하는 게 사실 칭찬이기도 하잖아요. 뭐 그래서 방송국 가시면은 실제 우리 김준일 형님한테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 이래 돼 있어요. 민주당 가면 국민의힘에 그러고요. 국민의힘에 가면 민주당에 그러고요. 네. 정의당 가면 또 국민의힘에 그러고요. 그럼 개혁신당 가면 뭐라고 불러요? 거기서는 모르겠어요.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을 망친 원흉으로 장소차 김준일을 공부해. 통합무새. 통합파. 이낙연하고 통합파라고 했다고 다 싫어하면 돼. 나를 좋아할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어. 개혁신당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튼 뭐 제가 이제 별명을 공공해적 김준일. 이렇게 붙여도 아무 상관없는 공공해적 김준일. 너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모두 까기 인형 김준일 형님과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시작을 하면서 총선 후폭풍으로 인해서 안주거리가 넘쳐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우 저는 진짜 잠깐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도 하고. 뉴스가 많고. 아니 대통령 뭐 대국민 사과를 뭐 비공개해서 햇내만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인선 논란 어쩌고 해서 너무 많아요. 기사가 왜 이렇게 많냐면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통제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누가 통제력을 상실했습니까? 뭐 컨트롤타우죠.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나 통제가 된다 그러면 기사가 많을 수가 없거든요. 결심했다는 기사, 논의된다는 기사, 어쩌고 기사, 어떤 얘기했다는 기사. 모든 기사가 지금 무제한으로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실 중심에 있는. 그렇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언론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듣기로는 언론을 하는 게 홍보수석이나 정무 이쪽인데 홍보정무라인이 대부분 사표냈다고 하거든요. 없기 때문에 통제 안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무너진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사실은 총선 패배 이후에 패배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그 원인을 공무원이라든지 대통령실은 홍보라인이나 정무라인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갈린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당연하죠.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엄뚱한 데 지금 책임을 묻고 있으니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지금 흘러가는 판을 보고 여러 정보를 듣다 보니 심증이 확증으로 굳어졌어요. 심증이 확증이네요. 어떤 게 그러니까. 대통령만 바꾸면 모든 일을 해결해야겠다. 정말 창모들은 죄가 없어. 내가 보니까. 아주 정상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이관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호석 정무수석. 이도훈 약간 논란도 있지만 이도훈 홍보수석. 나름의 정무적인 판단이 정상적으로 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도훈 홍보수석까지 나름의 정상적인 인물로 범죄 안에 들어가는. 아니 비공개 사과 4시간 뒤에 이게 난리 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와가지고 비공개 사과했다라고 마사지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판이 돌아가는 것까지는 인식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가 됐든. 정상적인 사고의 범죄 안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뭐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로는 이분들이 총선 전에 막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관저까지. 집까지 갔다. 집까지 가야 가야. 야. 달아가. 그래가지고 쫓겨나고 막 이런 일을. 그러니까 나름의 충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 정상적 사고가 되는데 지금 정상적 사고가 안 되는 사람이 몇 명 있다. 몇 명. 몇 명? 아니 약간 형님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또 있어요? 대통령 외에 몇 명. 네. 나 고발 나갈 것 같아서. 대통령과 대통령에 아주 가까운 한 분. 두 분. 뭐 이렇게 있죠. 참모들은 아마 계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싶을 겁니다. 보고가 안 되거나 보고를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리고 우리 보도 중에 대통령 뭐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보도 중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기역.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경로. 경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경로하는 걸 우리 국민이 왜 알아야 됩니까? 함부로 경로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는 걸 봤을 때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론가 막히는 것 같아요. 보고를 못하고 지금 말했던 위관석 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이게 실제로 강석구 청정선거 때 모의고사를 봤어요. 성적표 받아 봤어요. 예비고사 치르면 이번이 분고사였잖아. 너희들 수능 대학 못 간다. 팬들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러면서 너 서울대 가는데요? 계속 그러는 거야. 옆에서 너 서울대 못 가요. 하는데도 뭐야? 서울대 간다고. 계속 그랬던 거죠. 웃기지 마라. 경로한 거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